자, 우리 두 번째 뉴스 들어가 볼게요. 네, 두 번째 소식. 떡국을 먹으면 왜 한 살을 먹는 걸까? 입니다. 아, 그런가요? 그래서 막 이제 어른들이 어릴 때, 어, 나 떡국 두 그릇 먹었네. 이제 두 살 먹은 거다. 뭐 이렇게 좀 놀리셨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설날에 떡국을 먹었는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언제부터다라는 건 없지만요. 이 문헌을 통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우리가 설날에 떡국을 먹었다라는 거를 예를 들어 최남선의 조선상식 문답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음복음식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떡국을 부르는 이름도 굉장히 다양했어요. 흰색탕이어서 백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떡을 넣고 끓였다고 해서 병탕이라고 부르기도 했대요. 병탕이 이상하다. 그래서 그때, 예, 너 병탕 몇 사발 먹었니? 뭐 이렇게 묻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의미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설날은 음력으로 한 해가 시작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천지만물이 시작되는 거다라고 해서 굉장히 청결이 중시되는 날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떡이 하얗잖아요. 그래서 이 떡국을 먹기 시작한 거고 또 긴 가래떡은 오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지금은 우리가 어슷썰기를 비슷하게 썰기도 하지만 원래는 동그랗게 많이 먹었다고 해요. 맞아요. 그래서 엽전이랑 비슷하게 생겨서 이걸 먹으면 재물고가 들어온다. 맞아요. 맞아요. 그런 의미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네요. 네. 아프지 말고 우리 풍년도 오면 좋겠고. 그렇죠. 재산도 불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좀 떡국 문화도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달라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서울 기준으로는 아주 흔한 방법은 소고기와 지단을 옮기는 올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그림이고요. 그리고 충청도에서는 가래떡 대신에 쌀 가루 반죽을 수제비처럼 떼어서 넣는 생떡국을 많이 먹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강원도에서는 떡국에 꼭 만두를 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상도에서는 우리가 굴, 매생이 등 다양한 해산물을 넣기도 하고 두부와 고기를 볶아서 고명으로 올리는 꾸미떡국을 많이 먹는다라고 해요. 꾸미떡국? 네. 그러니까 올리는 그 자체를 꾸미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전라도에서는 닭장떡국이 유명해요. 그러니까 닭을 간장에 잘 조려내가지고 이거를 육수로 사용하는 그거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오, 맛있겠다. 육수로 그걸 해서 떡국을 만든다는 얘기죠? 맞아요. 맞아요. 설 차례상 만들면서 주의해야 할 것? 이런 것도 있네요. 맞아요. 기름이 많이 사용되잖아요. 그런데 특히나 프라이팬이 굉장히 뜨겁게 달궈져 있는 상태에서 기름을 딱 부을 때 화재가 나기가 쉽다고 합니다. 실제로 명절에 유독 화재 사고가 많다고 하니까요. 특히나 혹시 불이 났다면, 불이 난 지 얼마 안 됐고 그 규모가 작다면 배추나 상춘잎을 통해서 쉽게 불을 끌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팁을 활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불길이 만약 거세졌다면 소화기 활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때 일반 분말의 소화기는 식용유에 붙은 불에는 효과가 좀 떨어진대요. 그래서 소화기가 주방용이 따로 있다라고 하니까. 주방용 소화기? 네네. 그래서 주방용 소화기를 하나씩 비치해두었다가 평상시에도 사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멘